굉장히 초조해 보이셔서. 그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누군가 올 것 같아서 그래요. 네. 형 좀 기다릴래요. 기다리신다고요? 아유. 야 저기 MIB 저기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야 MIB. 마이팅. 오 마이팅 마이팅 강남이네. 오 야 야 발해준다. 아 흡점. 좋아 좋아 좋아. 모크 말로. 모크 말로. 일단 선생님 싸인부터. 우리 주주들. 네 정말 대단하세 정말 존경해요. 우리 주주님들. 너무 많으세요. 문 닫는다 문 닫는다 문 닫는다 문 닫는다. 문 닫는다 문 닫는다 문 닫는다. 빨리 빨리 싸인 빨리. 진해 야. 진해 야 너 안 돼 야 너 안 돼. 진해 야. 진해 야. 진해 야. 나무 아이도 너무 안 보게. 뭐라고? MIB 뭐게? 나도 아이도. 일단 싸인부터 싸인부터 하고 그 다음 결정해. 그 다음 싸인부터 하고. OK. 이제 선착순. OK. 잠깐 보시다. 여기 이따 넣어놓을게요. 이따 넣어놓을게요. 이게 뭐예요? 유장. 빨리 저거 같이 옮겨줘. 이런 모습 보여줘야 돼. 선배님인데 빨리 옮겨줘야지. 빨리 같이 가서 옮겨줘. 주주. 옮겨줘 빨리 가서. 이런 거 인기 끌어. 이게 로맨티스트야. 빨리 가서 옮겨줘. 그런데 우리 주주. 자 고마워. 아하하하하. 주주님의 사례로 거기 뺏을 수가 있어요. 야 에바이브에 짱이야 고마워. 짱이야 고마워. 네. 아나운서님. 박하나님. 박하나님. 박하나님 뭘 해드리려? 박선영으로 살이 지질까? 박선영. 박선영 아나운서님. 선물.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영원히 응원할게요. 응원이다. 아 정말 너무 얼굴이 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식사는 아직 안 드셨어요. 아 아직 안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총렬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렬해 봐야겠습니다. 야 나 때문에 나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 두 분이 식사 얘기하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너는 왜 이렇게 너무 미치겠네. 눈에 웃음이 달려있는 거지. 눈에서 빨리 버려.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형님. 오빠 파란 팀이셨거든요. 선영아 너 그러면 나 삐진다. 왜 선영이에요 갑자기. 하다 하다 안 되네 그래요. 아니 박성렬한에서는 누나 수업만 했으니까 그렇지 말고 잘 알지 못하시는데. 누가 눈에 숨치지 않고 진심으로 대했냐. 아 정말요. 누가 진심으로 대했냐. 진심으로 누가 대했냐. 진심이면 진짜 우린데요. 꼭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봐주시고. 저 오늘 너무 반가워서. 진심이면 좋겠어요. 알고요. 이거 다야 이거 다야. 와 이게 정말 마지막에 형 씨. 와 형 씨 정말 정말 예정이. 굳이 보신 여러분이 얼마나 죄송했는지 알아요. 제목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네, 드라마 잘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잘하시고 있고,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나서 화이팅! 네, 가세요. 네,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형, 형, 혁채 형. 안녕하세요. 승룡이 형 되게 또, 알지? 까칠하다던데. 어휴, 승룡이 형. 어휴, 형. 신혜야, 신혜야. 아휴, 형. 잘 들었습니다. 아휴, 어떻게 됐죠? 잘 보겠습니다. 일단 절부터 봐주십쇼. 아휴, 저기. 얼마나 저 그동안 예, 뭐 저. 시피도 없으신데 매주 정말 즐겁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재수님 형이 아까 시피를 까칠하다고 했습니다. 팀이 맛있겠다, 딸기맛이 됐다고 했습니다. 형님. 형님, 안녕하세요. 저 인기가요. 충분히 있었어요, 형. 내가 인기가요 때. 지효씨가 아이씨였어. 그럼 두 분이서 잠깐 인기가요 얘기 나누신 거야? 그럼 잠깐 바꿔주세요. 아휴, 감사합니다. 제가 드라마에서 가난 상탭자가 되게 거지로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만큼은 상 동요가 되고 싶습니다. 형님. 아이고. 진영이 형. 신영 생일. 형. 잘수셨어요, 형. 어휴, 형. 아휴, 얼굴 좋아 보여요, 형님. 승용이 형 이렇게 잘 찾아본 적 처음인치니까. 형 잘 신으시죠? 네요 형! 형 잘 신으셨으면 좋겠어요. 형 잘 신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요? 승용이 형 잘 안 부셨으면 좋겠어요. 야 야 야 야 뭐하냐? 무등 태워야지 무등. 나 진짜 형 한번 업어드립니다. 네 진짜 승용이 형 저 일을 함께 하면서.